네 오늘 이수환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수환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 이게 그 어떤 데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쓰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현대차가 공식적으로 배포한 자료 기준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겠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로봇 만드는 기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거기서 만든 뭐 사람 모양을 아틀라스 들어보시죠 아틀라스입니까 아틀라스 뭐 뛰고 점프하고 덤블링하고 뭐 뭐 발로 차도 안 넘어지고 뭐 제가 봤거든요 되게 재미있는 재미있다 우리가 어릴 때도 뭐 로보트 만화 영화 이런 것도 많이 봤기 때문에 재미있다 인데 그 회사가 꽤 경쟁력 이 있나 보죠 이게 그 오래된 회사에요 1992년에 창업한 회사였는데 당시에 이제 이 회사 스토리 옛날에 올라왔던 영상들을 보면 내연기관 엔진을 달아서 처음에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아 기름 넣어서요 네 그래서 뭐 엄청 시끄럽죠 움직일 때마다 왕왕 뭐 이런 그게 이제 엔진 동력원이고 이게 움직인 회사였는데 이제 이 회사가 주목받게 된 거는 구글이 이 회사를 2013년 정도 인수 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질만 하면 어 뭐 유튜브 스타에요 유튜브에 와서 앞에 장애물 있는 거 막 사람처럼 피하고 사람에 막 밀었는데 뭐 다 피 뭐 이제 중심 잘 잡고 백덤블링도 제자리에서 하고 어 뭐 대단하다 네 하지만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과 네 상용화해서 쓰는 건 별개 이슈겠죠 그렇죠 특히 근래 뭐 이제 2020년 이후에 AI 기술이 많이 접목이 되면서 예를 들면 이제 테슬라라든지 많은 기업들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술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뭐 꽤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구글이 이제 인수했다가 매각했고 그 뒤에 이제 소프트뱅크가 또 인수했다가 네 비교적 최근에서야 이제 현대차가 2022년 1년인가요 2020년 12월이니까 네 그때 이제 인수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 소프트뱅크가 인수했다가 판매한 기업이 이게 세 번째 주인이죠 그러니까 지금 지분 80%를 약 11억 달러 네 맞습니다 1조가 넘는 큰 금액을 주고 인수했고 2021년 6월 21일에 이제 규제 승인을 거쳐가지고 인수가 공식 완료가 되었다 이거 어 말씀하신 대로 되게 오래된 회사입니다 1992년에 MIT에서 이제 만들어져서 네 뭐 대학에서 분사했다 표현이 좀 이상한데 뭐 하여튼 뭐 거기서 사내벤처 아니 사내벤처 학교벤처죠 네 그래서 이제 메사추세추주 월섬에 이제 본사가 여전히 이제 거기 있죠 거기에 있는데 이게 주요 로봇 제품이 보면 빅 도그 뭐 다리 4개로 이루어진 거 큰 게 있어요 군용으로서 이제 만들려고 했던 거 그리고 아틀라스가 있고 이족이 아까 얘기하는 일단 이제 뭐 주로 유튜브에 많이 나왔던 친구 네 스팟이라고 이제 개죠 개처럼 그러니까 개보다는 뭐 하여튼 내발로 걷는 감사의 사족보행 로봇인데 2019년에 첫 상용모델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핸들이라고 이제 물류창고용 박스 이송로봇이 이렇게 한 크게 4가지 정도 그 정도 있는 거 같은데 오늘 이제 지금 얘기하실 내용은 스팟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이 스팟 그러니까 현대차가 뭐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기업인데 제조업을 영위한 자동차 기업인데 이런 로봇 기업을 인수해서 뭘 할 거냐 기존에 이제 한 가지 사례를 들면 아주 유명한 로봇이 한 회사죠 혼다의 아시모라는 아주 유명했죠 네 일찍 개발도 됐고 근데 정작 혼다는 혼다도 자동차 회사 물론 원동기 하던 회사에서 시작됐지만 그 아시모 사업 접었거든요 너무 일찍 한 거 아니에요 너무 일찍 해서 너무 일찍 접었는데 그러면 뭐 소니도 이제 로봇 개 이런 거 완고 팔기도 했지만 그러면 현대차는 무슨 목적으로 보스턴 나이네믹스를 인수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느냐 그리고 그걸 마치 세계적인 기업도 필요한 기술만 흡수하고 다시 팔았는데 뭐 때문이냐 단순히 그냥 뭐 재무적 투자를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어떤 전략적 투자를 한 거냐 했는데 이거를 소개를 했습니다 직접 얼마 전에 뭐 올해 이제 미국에 지어진 최신 공장 스마트 팩토리 에 외관 검사용으로 이제 로봇 개들을 이제 활용하겠다 현대차 가요 현대차가 지금 대부분의 그런 외관 검사들은 사람이 하고 있죠 네 사람이 다 눈으로 보고 눈 외관 보고 뭐 이제 단체 안 맞는 거 그게 좀 이슈가 됐던 화제가 됐던 적도 있어요 국내 이제 울산 공장에 qc 검사 를 하는데 자동차 문짝 이제 그 단체가 안 맞아서 사람이 이제 막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문을 쾅 닫고 이제 이제 너무 저렇게 막 다루는 거 아니냐라는 게 있었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검사는 유관검사 가 많습니다 사람이 사람이 근데 이거를 로봇을 이용해서 대체 하겠다는 것인데 개 풀어 가지고 이제 그렇죠 검사시키겠다 예 검사하겠다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이런 시장이 뭐 얼마 얼마 전에 이번 주죠 이번 주에 tsmc 웨이저 자가 이제 실적 발표 엄청난 실적을 거두면서 앞으로 전기차 보다는 10배 이상 큰 시장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될 거다 우리도 거기 하고 뭐 폭스콘도 지금 뭐 이제 여러 세계적인 기업하고 로봇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 스팟의 어쨌든 원동력이 배터리거든요 네 배터리 이 배터리를 누가 공급하고 어 또 어떤 업체가 팩을 하는지 오늘 그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 공급하니까 일단 스팟1 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급했었 고요 네 그리고 패커는 파워로직스 라는 기업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네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팟2 가 이제 나오는데 스팟2는 삼성 sdi 가 수주로 땄습니다 그렇군요 땄고 언제요 최근에 네 닦고 그 다음에 이제 패커가 카펙 발레오 라는 기업입니다 뭐 발레오 아시죠 발레오는 아는데 평화 발레오 이제 평화와 이제 발레오 의 합작사 그러니까 한국의 합작사고 발레오는 프랑스판 현대모비스 같은 기업이죠 네 그래서 뭐 전장 부품 기업인데 잘해요 소프트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도 되게 발레오 가 제일 잘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스팟2 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삼성 sdi 가 공급에 성공 했고 lg를 밀어내고 성공을 했 고 카펙 발레오가 팩을 하고 카펙 발레오 그거 미국 기업입니까 한국 합작사입니다 한국의 합작사 합작사고요 근데 이 회사 이제 중요한 건 수량이겠죠 저희가 이제 뭐 스팟에 공식적인 가격은 없습니다만 상용화되긴 했습니다만 대략적인 이제 추정해보면 뭐 9천만 원에서 뭐 1억 원 상대 옵션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정도 가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요 더 비쌀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밖에 안 하는군요 네 이 정도 뭐 한 한국 하나로 한 1억 원 정도 내외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로봇을 현대차에서 일단 1차분으로 1000대 이상 도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1000대 이상 미국에 요 미국에만 쓸 건지는 모르겠지만 신규로 지어진 한국에도 지금 새로 전기차 전용공장 울산에 찍고 뭐 이제 그러면 이제 요 스팟 로봇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00대 이상 도입을 하겠다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많은 배터리와 팩을 좀 만들어야 겠죠 아 예예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스팟의 기본 모델 개발자 키트 본장 소비 작가는 74500불이니까 대략 1억 1억 하죠 여기에 로봇 본체랑 배터리 2개 충전기 태블릿 컨트롤러 로봇 케이스 파워 케이스 그리고 스팟 api용 파이썬 클라이언트 패키지 가 포함되어 있다 인데 그렇군요 이것도 또 다른 1000대면 1000억 이네요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모르코 1000억 더 들 것 같은데 아무튼 다만 이제 이게 전기차 대비는 물량은 적겠죠 당연히 적지만 근래에 이제 그 여러 응용총들이 많이 생겼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뭐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캘리포니아 주위에 산불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아주 대형 산불인데 산불을 진압한 것처럼 보였다가 잔불 정랴로 사람들이 소방관들이 들어갔다가 갑자기 바람 불어 가지고 불이 거세게 해서 큰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위험한 현장에 이제 이 로봇을 투입해서 이 안에 불씨가 있는지 없는지 잔불은 제대로 지금 제거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것들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 앞으로 이제 그 이미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두 번째 시장은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한울 원전 1호기 가동 중단 해체를 해야 되는데 안에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로봇을 투입해서 우리가 이제 검사도 하고 해체 작업을 원전 해체 작업 이것도 굉장히 큰 시장으로 성장할 걸로 좀 예상이 되는데 이런 시장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현대차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에 차 대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뭐 사람마다 차를 잘 대는 사람도 있고 못 대는 사람도 있고 최근에 이제 발레파킹을 해 주는 로봇이 있습니다 협동 로봇이 있습니다 저거 봤어요 바닥에 쫙 와 가지고 차 밑으로 들어가서 딱 들은 다음에 싹싹 돌려주고 뭐 맞아요 여기에도 당연히 배터리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응용 분야가 과거에는 전기차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ESS 시장 외에 좀 ESS 외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협동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원전 해체 시장 등 여러 분야로 많이 적용되게 될 텐데 여기는 당연히 배터리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 이런 시장들이 조금씩 개화가 되고 있다 어 굉장히 좀 눈여겨볼 시장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뭐 사실 배터리 업계에서 눈여겨보는 시각도 물론 있겠지만 천데 뭐 제가 지금 아까 그 보니까 그 스팟에 대한 사양표를 보면 여기 1인지 2인지 잘 모르는데 근데 뭐 배터리가 564Wh 정도 되니까 무게가 한 5.2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평균적으로 한 90분 정도 운영을 할 수 있고 뭐 완전 충전도 한 60분 정도 시켜야 되고 뭐 하여튼 뭐 아주 큰 물량 자체로는 삼성이나 LG가 뭐 뺏겼다고 엄청 울거나 삼성이 뭐 그거 좀 가져왔다고 대단히 축구를 터뜨린 이런 수준이라기보다 이 친구들로 인해서 바뀔 어떤 우리의 생활의 어떤 환경 이게 너무 기대가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팟이 QC 검사까지 할 정도면 얘가 어쨌든 자율적으로 지가 자동차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될 부분들은 또 비전으로 정밀하게 이게 AGV 같은 경우는 선거진대로 라인따라 이동하지 않습니까 딱 정해제데만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아까 뭐 스팟 얘기했지만 비슷한 개념이 AMR 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얘는 지금 위에 라이더를 달아 가지고 지가 전체적으로 이제 사물을 인식해서 주변에 사람을 피해 해갖고 주변에 가갖고 앞에 가면은 뭐 좀 정교하게 보는 것은 비전으로 이렇게 본다 고해상도 카메라로 본다 약간 그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양이 많아서 상능적인 좀 의미가 좀 있는 것인데 연초에도 뭐 스페이스 엑스에 엔지 엔소리 배터리 공급했다라는 기사가 이제 뭐 경제에서 대서특비를 돼 가지고 나왔지만 재미있죠 근데 재미가 있죠 양은 뭐 그렇게 안했지만 양은 많지 않지만 근데 그걸 제가 테슬라에 물어보니까 그냥 이번 시중에 나와있는 배터리 집에서 샀다가 괜찮아서 이제 좀 주문 좀 했더니 그게 크게 기사가 된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과거에 뭐 특히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 특히 스페이스 엑스에서 하는 스타레이크 같은 저게도 군지 비성 같은 경우에도 네 어 저희 뭐 qrt 행사에서 많이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저렴하게 이제 인공위성을 많이 띄우자 규모의 경제를 하자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옛날처럼 비싼 반도체가 아니라 저렴한 이제 반도체 쓰고 거기도 이제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니 과거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배터리의 응용처라든가 상징적인 의미로서 아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구나 이미 드론 같은 데는 뭐 당연하거니와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포함해서 많은 응용처들이 있어서 이런 특히 제가 좀 말하면 배터리의 원가 비중은 높지 않아요 요 로봇에서 많이 들어가는 비싼게 센서 네 맞아요 센서 그 다음에 모터 이 두가지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예전에도 뭐 테슬라 이제 사이버트럭 이런데 삼성전기 이런데서 센서 됐다고 엄청 많이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요 시장도 사실 우리 기업이 굉장히 잘하는 시장 아닙니까 모터보다는 주로 센서류 인데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서 앞으로 이쪽 전자산업 또 전자부품 시장 산업이 어떻게 흘러갈 지를 좀 예측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공장 가면 재밌겠네요 개 풀어놓고서는 거기서 다 공사하고 앉아있는 근데 이게 아까 말씀 작동시간이 있잖아요 더 길어져야 돼요 그럼 뭐 어쨌든 배터리를 더 넣든 그럼 또 무게도 늘어날텐데 그것은 이제 그쪽에서 엔지니어링 레벨에서 좀 할텐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저는 요즘에 그 AI 뭐 생성형 AI 뭐 너무나 이제 자료조사라든지 이게 너무 잘 되고 하는데 어 옛날 생각했던 거하고 좀 반대예요 지금 머리 쓰는 거는 사람이 하고 지금처럼 이런 거는 뭐 로봇 개들이 와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반대로 되고 반대예요죠 아 머리는 AI가 쓰고 밖에 가서 이런 거 놓고 하는 일은 사람이 하고 앉아있으니까 아직은 저 이게 좀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그것이 근데 요런 것들이 좀 도입이 되면 저는 이제 반도체 라인 같은데 특히 이제 후공정 패키징 라인에도 보면 지금 말한 보스톤 나믹스 요런 개 로봇 개는 아니더라도 AMR에 로봇 암 같은 거를 좀 달아가지고 그걸로 뭐 소모품을 교체한다거나 뭐 지금 뭐 일부 팩싱 라인에서는 완벽한 자동화가 안 돼있거든요 전공정 라인은 완전한 자동화가 되어 있죠 후공정 대부분 많이 사람 많이 날도 많이 쓰죠 근데 이제 한국 내에 들어와 있는 그 후공정 그 미국의 회사라든지 중국의 회사 지금 민천이나 송도 쪽에 아 맞습니다 아마 회사들이 1년에 뭐 예를 들어서 10명 뽑으면 11명이 나간대요 그러니까 사람 뽑는 것도 너무 어렵고 어 나가면 금방 나아 입사하면 금방 나아가고 그리고 여기서 공장을 운영하려고 하면 한국의 이 인건비 수준이 지금 오히려 일본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운영하는 게 전혀 수지타산이 안 맞는 이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런 것들이 빨리 개발되어 갖고 라인에 들어가 갖고 좀 자동화가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한 개 1억이라고 하면 좀 뭐 뭐 1000대씩 이렇게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그 산재는 안 당할 테니까 그렇죠 그런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요즘 뭐 잘못해서 산재 나면은 이제 중유재법이라든가 대표이사들 감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있으니까 아 요 내용은 되게 재밌네요 현대차 공장에 이게 언제 도입이 될 것으로 일단 1차 새로 만들어진 최신 공장 네 시범적으로 지금 도입이 되고 있다고 그러 고요 네 일단 노동 이슈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위주로 네 뭐 일단 기존에 다니셨던 분들이 은퇴 하기 시작하면 네 조금씩 조금씩 하려고 하겠죠 제가 봤을 때는 국내 노동 환경을 봤을 때 국내에 전면 도입하기는 매우 힘든 뭐 난리가 나겠죠 네 난리 나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미국이나 아니면 개발 여기 뭐 이제 현대자가 유럽에도 공장이 되게 걱정이 많거든요 체코나 뭐 이런 데에도 되게 공장이 있기 때문에 슬로베키아 슬로바니아 슬로베키아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네 네 네 그쪽에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특히 유관검사에 많이 도입한다는 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은 부품 수요가 있을 것이다 뭐 만지고 뭐 너트를 풀고 이런 게 아니면 유관검사 정도면 이게 제대로 되었다 안 되었다 정도는 꽤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되게 현실적이에요 뭐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자기네 로봇을 사보면 완전 사람 같잖아요 손가락도 완전히 민감하게 하지만 아주 정밀한 작업을 빠른 시간에 사람만큼 하기는 아직은 아직은 좀 아니거든요 아직은 네 근데 이런 것보다는 잘하는 기계가 이제까지 잘 해놨던 검사 네 이거는 확실히 시장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나중에 공장이 도입되어서 보면 되게 재밌겠네요 배터리 이슈보다는 현대차가 이 로봇 개를 비전 검사용으로 도입하기 위해 전여대를 투입한다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네요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